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남부터미널역 도보 2분 이내에서 원룸 아파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6천에서 3억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4천에서 6천만 원, 원세 시엔 대출을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핫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를 지금부터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남부터미널역 도보 2분 이내면 바로 코앞에 있는 건물일 것 같아요. 네, 서초동은 서울 내에서도 고급 주거 환경, 교통, 문화, 교육 환경까지 잘 갖춰진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살고 싶은 지역 1순위입니다. 강남역에 있는 강남대로와 테란로에는 대기업과 외국계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장이 있고요. 또 양재 R&D 연구단지와도 가까운 위치고요. 또 도보권으로는 서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고 이에 따른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3호선 남부터미널의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이 도보권의 초역세권이니 정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초동은 강남권의 핵심 입지매에도 불구하고 내방역에서 서초역 사이에 군사시설인 정보사로 인해서 단절이 있었습니다. 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리풀터널이 올해 4월에 개통이 됨에 따라서 서초에서 정말 테헤란로 삼성역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동 시간도 기존의 30분에서 정말 5분으로 단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밀집이 되어 있던 금융정보기술서비스산업벨트가 서초대로를 따라서 확장이 될 것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제2의 강남 중시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서 서초구의 대형 호재들도 그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작점이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초동이 괜히 살고 싶은 지역 1위로 랭크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수한 지역인 거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호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정말 엎어짐은 코다울 만큼 가까운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은 지금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터미널 기능의 수행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서 현대화 사업이 지금 필수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고 앞으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논의 중이지만요. 이 구체적인 계획안만 발표가 돼도 이 지역은 정말 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상업지로 고층의 빌딩에 오피스와 여러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유입으로 인한 또 그들이 거주할 소형주택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미 정말 오래전부터 들어온 호재들인데요. 이들 부지는 정말 강남 최고의 노른자의 땅으로 꼽히지만은 소유주 간의 이견을 조율되지 못해서 개발이 미뤄져 왔는데요. 이렇게 답보를 보이던 개발안이 지금 서초구의 지구단위 개발안을 통해서 소유부지별 개발을 허용하면서 개발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종 주거지였던 이 땅을 상업지로 종상향시키고 업무, 상압, 문업, 관광복합 빌딩을 짓는 사업으로 계획 중으로요.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1.8배로 정말 주변 환경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이라고 기대가 되는 호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시 초대형 개발 호재인데요. 지금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정말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인데요. 이렇게 지하된다면 이곳을 지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교통 여건의 개선과 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정말 지속적인 요구와 사업성으로 인해서 정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도로의 지상 부분이 공원에 안 돼서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나아가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좀 디테일한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원룸 형태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으신 거예요? 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또 양재 R&D 연구센터, 서초 법조타운 등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고구 임대 수요가 넘치는 서초동입니다. 1인 가구와 소형 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황금성까지 좋은 소형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또 여기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또 대중교통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또 이 서초구의 호재들과도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1인 가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 편의시설들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신축 건물이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입자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완공된 매물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 들어볼게요. 네, 이 살고 싶은 1순위 서초동의 원룸 아파트는요. 지금 매매가는 2억 6천에서 3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산가는 약 2억 2천에서 2억 4천 사이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면은 이 서초구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